북한이 발사 직후 궤도를 바꿔가며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유도 기능을 신형 방사포에 장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방사포는 재래식 무기지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북한 방사포가 얼마나 위협이 될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240mm 유도 방사포탄을 개발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확한 외양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존 240mm 방사포탄과 비교했을 때 포탄의 끝부분이 뭉툭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는 유도 장치와 날개를 장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1일 오후 평안남도 남포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방사포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포탄이 섬을 타격한 사진도 공개했는데 신형 포탄의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 중 3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40mm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탑재해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거리 40에서 60km 정도인 240mm 방사포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주요 무기인데 유도 기능이 탑재된다면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40mm 방사포의 전략적 가치와 효용성이 재평가될 것이며 전투마당에서 240mm 방사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방사포는 공격 징후 탐지 시 발사 차량 자체를 사전에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포탄에 유도 기능이 장착된다고 해서 방어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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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정혜경입니다.